세기녀, 나 좀 보자. 네, 아버님. 세기가. 태희 요즘에 어떠냐? 그 뭐 새기고 있는 사람 없어? 네,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만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김현민, 아주 잊은 것 같아. 아, 글쎄요. 김현민이를 내 사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세기는 어떻게 생각해? 네? 네가 도와줄 수 있겠냐고. 태희하고 김현민이하고 결혼할 수 있게. 김현민이가